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. 광주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1일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왔고 전남도 소강상태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연말을 앞두고 여전히 지역 내 산발적인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 방심하기엔 이릅니다. 이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1일 신규 지역 감염자 수가 광주 9명, 전남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광주의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내려온 건 11일 만이고 전남은 지난 16일 이후 14일 만에 확진자 0명을 기록했습니다. 하지만 나주 지역 의사부터 시작해 광주 중대형병원 의사들로까지 이어진 동호회 식사모임발 감염과 다른 요양원으로까지 확산된 에버그린 요양원발 감염 등 지역 내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시도 방역 당국은 거듭 안심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연말 각종 모임을 통한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1일 확진자가 1천 명 넘게 계속되면서 언제든 지역 감염이 확산할지 모른다는 판단입니다. 방역 당국은 연말 연시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, 특히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KBC 이계혁입니다.